에 오늘 종목 얘기 같이 잠깐 몇 가지만 더 해드리겠는데요 리프트 있죠 리프트요 첫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주가 7%에 오타가 났는데 10%가 떨어졌어요 10% 떨어져요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끝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워낙 밥 딴 것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리프트가 어저께 매출 예상 얻으면 나왔다고 하는데 이익이 적자가 예상보다 2배 났던거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등락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가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얘네가 그거를 했어요 여태까지 보면 전체 부킹한 금액을 발표했단 말이죠 전체 금액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총 매출이라 그러나 총 매출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전체 이차 하여튼 고객이 자동차를 리프트를 탔단 말이죠 그래갖고 10%를 냈어 그럼 10%를 모아 갖고 모든 숫자가 있잖아요 그걸 발표했는데 이제 그걸 발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발표 안 한다고 어저께 그래서 뭘만 발표하냐면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면 순매출이죠 순매출 회사가 갖고 가는거 그것만 또 발표한다고 그래갖고 또 멍미 뭐 그런 얘기 나면서 떨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지만 우버 있잖아요 우버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시간은 목요일날 ipo 가격이 정해져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눠주고 금요일부터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지난번에 리프트 경우 보면 미국 동부 시간을 보면 거의 11시 정도 돼야지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네요 그때도 보면 11시 미국 시간 동부 시간 11시 정도 돼야지 거래가 됐어요 늦어져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44에서 50달러 사이에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44에서 50 중간 가격 내지 그 이하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싸게 지금 ipo 가격이 설정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좀 떨어진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리프트요 그리고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신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따로 그 방송을 안 만들겠습니다 강의는요 우버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디즈니 실적 관심 있으니까 디즈니 말씀드리면 오늘 할 땐 정규장에도 1. 몇 프로 오르고 그 시간에도 1. 몇 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나 지금도 아 이거 한번 잠깐 이게 뭐 이런게 좀 늦어져서 잘 안되겠구요 좀 더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실제로 보면 오늘 보면 이거요 주당 1.58 달러 이익이 예상 됐었는데 주당 1.61 달러가 나왔어요 그리고 143억 달러 매출 예상 됐는데 149억 달러 매출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이 잘 나와서 주가 좀 올라간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게 있을 거란 말이죠 다만 이제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거죠 무비 스튜디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많이들 얘기하는 엔드게임 같은 거 엔드게임이 오면 당연히 오면 실적 반영되는 게 아닌 건 아실 것 같구요 실제로 보면 영화 스튜디오 매출 텔레비전 ESPN 같은 매출은 생각보다 예상을 못 미쳤어요 예상을 약간 못 미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비가 22억 66억 인데 거의 못 미쳤어요 예 대신에 케이블 케이블은 여기 있네요 케이블 네트가 여기인가 보네 1.82 달러 예 그가 있고 여기 1.18억 달러 그리고 그 테마파크는 조금 더 괜찮았구요 예 그래서 양쪽이 양쪽이 조금씩 달랐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괜찮았는데 오늘 보면 실제로 여전히 이것 때문에 오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질 건 없는데 오늘 보면 이제 엔드게임 중요한 것은 아마 관심 있는 것은 디즈니 플러스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2020년까지 뭐 얼마만큼 또 사람 구독 가입할 것 같다 뭐 예상치 하는 정도 발표하는 게 있었구요 또 하나가 엔드게임 있잖아요 엔드게임이 오늘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12월 10몇일인가 12월 3일인가 12월 10몇일인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에 그날부터 스트리밍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엔드게임을 극장 가서 보실 극장 가서 보고 나서 또 보고 싶잖아요 또 보러 가기에는 뭐 돈 만원씩 또 내기 거시기 하다 그런 분들은 기다리셔야죠 12월까지 물론 그 전에 뭐 그 뭐죠 블루레이 같은 거 사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로 하는 거 같구요 예 요걸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리프트가 상장되고 우버가 이제 낼모네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배런스에 나온 기사인데 이건 뭐 여러가지 주장이 있는데 특히 it 쪽 있죠 it 쪽 it 쪽에 IPO 기업은 첫 일년에는 매매하는 것을 자기는 매매해서 수익이 잘 안나 안나더라 하는 거를 한 명이 분석을 했어요 분석 에 그래서 이걸 좀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누가 했냐면 자노스 제노스 뭐야 뭐라 했는지 모르죠 야노스 핸더슨 그룹의 한 매일 해치펀드 매니저가 매니저가 2010년부터요 2010년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열두 시간에 상장한 기업 220개의 테크 컴페니에 상장한 결과를 분석했어요 예 그랬더니 65% 기업이 65% 기업이 상장한 지 5개월부터 7개월 사이에 사이에 딱 봤더니 봤더니 지수 대비 언더퍼폼 했다는 거예요 언더퍼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유가 물론 이건 확률이고 그런데요 이유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할 때 시장이 좋을 때 상장 제일 멀티플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ipo 를 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비쌌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올해는 하는데 거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우리식으로 보면 자사주 받은 애들 자사주 그리고 이미 미리 샀던 미리 그 전에 참여했던 거 있죠 그 이번에 ipo 상장 그 이전에 들어갔던 소위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이 6개월 동안 락킹 된다는 6개월 6개월 동안 못 팔고 6개월 이후에 팔 수 있다는 옵션이 대부분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규정으로 그래서 그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과거에 기술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상장한 이후에 첫 6, 5개월에서 8개월 그 사이에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런 사실 있었다는 것 정도만 확인 드리겠고요 뭐 이거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평균적으로 뭐 그 뭐 첫 번째 해에서는 어 그 평균적으로 그 시장 대비 저주한 경우가 많았다면 등등등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ipo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각자 장기적으로 다 보시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ipo 사 갖고 당장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내렸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알 수도가 없어요 예 상당히 투기적인 변동성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리프트는 또 안 잘 안 됐지만 또 잘 된 게 줌이라는 거 있잖아요 줌이라는 회사가 잘 됐잖아요 예 그 줌이야 같은 것도 히터치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야 나는 왜 잘 된 걸 안 사고 그리고 요새 또 뭐예요 비언드 덤 밑 해갖고 그저 그 저기 그 비건들 없는 먹는 그 콩 같은 거로 만든 그 고기 그거 만든 회사 예 그래서 이렇게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지나고 나면 잘 된 걸 좋아하고 후회하고 내가 상관 왜 안 냈냐 답답해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어제 비언드 덤 밑 어떻게 보냐 그래서 제가 노코멘트 라고 한 거가 그런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IPO 기업들은 그냥 IPO 관련된 ETF라는 거가 저는 괜찮고 저는 좋더라 예 최근에 지수가 이러니까 좀 쉬고 있지만 IPO랑 FDN 같은 거가 그 FPX 같은 거 사상 채울 거예요 사상 채우고 추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찌됐건 어떤 개별 종목을 이길 순 없으나 그런 것들이 그 IPO랑 FPX 두 개 모두 예 한 3년으로 보면 당연히 SP 그 SMP 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QQQ 나스닥 보다도 나스닥 100 보다도 지금 성과가 괜찮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IPO에 너무 무리해서 막 하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솔직히 투기예요 투기 그런 것보다는 투자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좀 관점 포인트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저희가 예전에 부터 좀 관심 갖고 보던 기업이 있는데 오늘 그 베런스에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회사를 소개해 드리면 이게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련해서 클라우드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여기 좀 유명한 기업이 서비스나우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심벌은 NOW잖아 NOW N-O-W 거면 NOW NOW에 대해서 오늘 번스탄 증권이 목표 주가를 262에서 328달러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IT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미국 계신 분들 이런 거에요 왜냐하면 저희 그 카페에서 보시면 미국 현지에서 일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유튜브 보신 분들 그리고 페이스북 보신 분들 그리고 카페나 보신 분들의 저희 모든 커뮤니티 30%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30%에서 많게는 35%가 외국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외국 계신 분들은 우리 한국 계신 보다 익숙한 기업이 많은데요 특히 젊으신 분은 서비스나우라는 해서 아실 거예요 서비스나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좀 자세한 거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서비스나우 뭐 타겟 프라이스 이렇게 번스탄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 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좀 아는 회사거든요 좀 관심 갖고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저기 포스팅 몇 번 회사라서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 최고가에서 좀 쉬고 있죠 며칠 쉬고 있는데요 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하나는 그 코르보가 있잖아요 코르보 코르보가 오늘 실적을 또 상당히 좋게 발표했죠 실적이 나름 깜짝 이익이 났죠 예 깜짝이 났고 매출을 하여튼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을 났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나오자마자 MK 파트너스에서 81달러에서 95달러도 목표치고 훅 올렸네요 그래서 코르보는 대표적인 또 그 쪽에서는 이걸 더 잘 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카페 그 그 코르보에 대해서는 5G의 대표주자로 얘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스트롱 바이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원자리 시점에서 골드만삭스가 좋아하는 주식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죠 코르보요 그래서 코르보도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늘 레포트 한번 검색해서 아니면 제가 이거 찍고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애플은 여전히 뭐 계속 관심이니까 애플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디야 애플이라든가 구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거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하여튼 골드만삭스 시리즈를 또 지금 몇 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바쁘고 다 만들지 못하는데요 하여튼 이번 주 해갖고 주말까지 해서 제가 두세 개의 시리즈로 골드만삭스에서 분류한 것들 몇 가지 있거든요 요즘 그런 것들 해갖고 또 강의를 한번 만들어서 올릴까 업로드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은근히 하는 일 없이 바빠요 제가요 어찌 됐건 계속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주식이 골드만삭스가 됐건 제피무공같은 됐건 제가 몇 가지 제프리 같은 거 제가 증권사에서 갔던 주식 분량을 설명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린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나온 것들을 왜 그들이 이런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것들을 제가 보조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주식을 본인 것만 보지 마시고 주요 메이저들이 어떤 생각하는지까지 보시면 주식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빠진 게 있나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했네요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다 한 것 같고 다 뭐 전혀 없어요 아 이 얘기 잠깐 해야 될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그 골드만 에코스 제이피무공은 프레딕팅 하이어 유에스 트랩스 온 차이나인데 제이피무공은 제이미 라이몬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그 그 이거예요 그 제이미 라이몬도 결국 골드만삭스도 이걸 잘 이해하실 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될 거란 얘기예요 협상이 잘 되는데 이 두 회사 모두 당장 이번 주 목요일까지 돼서 금요일날 관세가 안 올리는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나 제이피무공은 모두 우리의 기대에 대한 달리 그러니까 기대와 달리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세가 정말 정말 금요일날 0시를 기준으로 10에서 25%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해드렸는데 하여튼 그게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제이미 라이몬도 그런 얘기를 했다 궁극적으로 다 될 거라고 보죠 그렇지만 그럴 찬스가 있다는 것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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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